가치 없는 떠나는 길을 두 걸음씩 내 기억에서 있는 걸 안아줄게 멈출 수 없는 여정 가득 봄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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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 데이 봄봄 너 때문에 봄봄 그 다음에 나의 봄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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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시아 퍼시픽 투어를 다녀온 후 그리고 추석 휴가가 또 겹쳐 있었는데요 정말 그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괜찮겠지 합리화를 하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준비를 딱 하려고 봤는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저 혼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에 뭔가 제 자신이 좀 뭔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살을 빼야지가 아니라 그래도 제 직업이 가수인데 좀 뭔가 자기 관리를 해서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PT도 다니고 식단도 하면서 열심히 살을 뺐는데 그 버피 테스트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뱉기만 하고 주무셔도 진짜로 이게 그 뭐냐 근력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돼서 제가 그랬지만 7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유지를 이번 활동 끝날 때까지 아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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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